구독 눌러줘라 아 근데 이제 시즌 시작한지 좀 됐나 보네 이제 진짜 티어가 이제 안정화됐구나 어느정도 어뷰징과 핵 개많치 아무래도 요즘엔 또 핵이 풀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만 초월자에 초월자에 득실한 거면 이제 뭣도 안되는 실력이 이제 초월자가서 저거 하는 거구나 핵 쓰는 거구나 로터스처럼이다 나 로터스 처음 해봐 와 로터스 드디어 나오는구나 QQ 탈 곳 별로 없던데 QQ 탈 곳은 그냥 모든 곳이 QQ 탈 곳이야 이제 수비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이 머릿속으로 계획은 다 짜놨어 그걸 이제 실현시키기만 하면 돼 아 근데 선 공격이야 아 수비구나 여기 아 아직도 헷갈리 처음이라 헷갈리 이 맵은 B가 핵심이야 하지만 하지만 이 맵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음 저지로 그냥 여기 틀어막고만 있으면 돼 그럼 C는 맞는 거야 하나 여기 있고 딱 봐도 킬 줄이죠 어머 어머 저리 저리 이런 느낌으로 대충 이제 제 개인적으로 사설방에서만 분석했던 거지만 이제 이 랭크에서 적용한 건 처음이다 여기 C 여기서만 맞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백업 다 백업 그냥 C만 주구장창 맞기 다른 데는 다 백업 여기 그냥 피지컬로 이긴다 이 마인드인 이런 느낌으로 어? 오 나이스 오 채임버 잘 쏜다 채임버 봐봐 채임버 약간 느낌 있음 저한테 흐어어어어 저지를 들고 뚫려가 아니라 이 정도면 순방인 이러면 이제 C 안 온다 저게 맞아 하지만 이제 C를 이제 나 혼자 보면 되는 거야 나머지 이제 B, A 보면은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이트 까꿍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 그렇지 이제 C만 막다가 중간중간마다 다른 사이트를 한 번씩 다 주는 거야 너무 많다 스킬 아직 잘 모르겠다 근데 완전 처음인데 이 정도면 좀 좋은 맵인 거 같음 괜찮은 거 같아 어 있다 약간 뭔가 보이는 게 있어 야 너가 쏜 거 내 시트야 나한테 한 건가? 아니지 착각한 거지 나한테 한 거야? 갑자기? 갑자기 나한테 한 건가? 나한테 한 건가? 나한테 한 건가? 나한테 한 건가? interrupting 이 장면에 petition 나한테 한 건가? 지난 5개 나의 이 Mỹ 나이스 어 어 오 어 맨 피 흘러 살았네 음 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흐 띨 자틀랑 자틀랑 오 야야야야야 피고 피고시 피고시 난 느낌 어 띨 띨 희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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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샷 이런 느낌? 이런 느낌? 사실 다 개피웠다. 탭을 누르면 피를 보셈임. 다 개피웠다.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죠. 아, 없애들. 희망할 수 있어. 과연, 패스, 패스. 아, 아, 깜짝아. 아, 아, 깜짝아. ь, 깜짝아, 깜짝아. 아이, 깜짝아. 로터스 젖이 괜찮은 것 같은 그냥 공격 뚫고 나서 자리 잡는 것도 편하고 수비 막는 것도 편한데 편하진 않고 사실 그냥 C사이트만 막기 좋은 것 같은 이렇게 하노 이렇게 하노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이스! uais GRE 처음 하는데 괜찮은데? 로터스 처음인데 괜찮은데? 아 좋았다 에이스까지 하고 너무 맛있다 아 맛있네